지금 보여요? 야야야 이게 소라지. 그렇죠. 이게 소라입니다. 이게. 어우 두 마리 득. 득했습니다. 여러분. 좋았어. 안녕하세요. 한길의 제사항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야 중선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해로질 못되지만 오래간만에 낚시를 하고 싶어서 장어를 잡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낚시도 하면서 해로질도 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장어를 잡아보겠습니다. 이야. 와. 사이즈. 사이즈.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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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으쌰. 와.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어우 좋은 사이즈. 이런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면 이렇게 좀 살이 없죠. 얘네들이 산란해서 살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소라는 원래 4월에서 6월까지 제일 좋고 지금은 살이 빠진 시기라 살이 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굿. 어우 대수리. 대수리들이 아주 꽃을 피고 둔성. 아주. 뭐지? 둔성둔성? 아닌데? 하트가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대수리. 사이즈가 작네요. 잡아먹으려면 한 이 정도 사이즈는 제가 잡아먹습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은 잡아먹으면 안됩니다. 자, 마이코라. 자, 여기에 소라가 있는데. 아우 새끼소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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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사람들 잡히기 전에 얘를 방생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잘 살아라. 여기도 한입소라가 있죠. 이런 애들은 방생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안 잡아갑니다. 보내줘야죠. 잘 살아라. 여기도 한입소라. 아, 여기 순 애기소라만 있네. 너도 방생. 순 사이에 소라가 있는데. 얘도 애기소라에요. 다른 사람들 잡히면 안되니까. 너도 방생. 대수리 옆에 애기소라. 대수리 같다. 대수리 사이즈. 잘가라. 아, 여기를 지금 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지금. 물이 약간만 덜 빠져야 되는데. 아주 좀 덜 빠진 거긴 하지만. 잘 볼 게 없어. 지금 그렇게 보다시피. 낚시도 하면서 헬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소라봐라. 소라. 그렇지. 이런 소라가 나와야죠. 지금까지 얘기만 보다가. 오, 사이좋습니다. 주목소라들. 좋아. 헬질하면서 낚시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헬질합니다. 여러분. 굿. 아, 감조라는지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박하지가 계속 미끼를 따먹고 있고. 원래 여기 시야가, 시야방전재가 11시 반이 강존된. 지금 11시거든요. 그래서 낚시대를 줬고. 한번. 헬질을 한 다음에. 다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대를 줬고. 헬질 고고고. 자, 낚시대도 줬겠다. 이제 여기서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를. 오늘은 주가 낚시예요. 그래서 헬질은 적당히 하고.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나중에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헬질 시작. 여기에 소라가 보이죠? 한입소라. 한입소라입니다. 이런건 과감하게 방생. 자, 저네들은 잡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애기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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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생. 그런데. 저기에 소라가 보입니다. 소라가 보이는데. 얘는. 아우씨.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잠깐만. 쏙. 아우. 얘도 한입소라야. 한입소라도 방생. 소라가 없어요. 지금 한입소라가 겁나 많아요. 자, 여기도 애기소라. 오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방생이죠? 이런건 방생입니다. 여기도 애기소라. 하나. 둘. 알똥성게. 셋. 그리고. 어우. 그나마 얘 사이즈 괜찮다. 얘는 그나마 괜찮은거. 걔도 황유소라입니다. 얘도 방생사이즈죠. 잘가라. 아우. 보이는데. 아우. 다들 그렇게 아쉽지? 이렇게 아쉬운 사이즈가 있지? 지금. 큰일 났네. 큰 사이즈가 안보여요. 여기도. 오우. 왜 물고기? 물고기는 됐고. 여기 소라 있었는데. 오우. 소라 안보여. 잘가. 소라를 다 잡아갔나봐요. 지금은. 아우. 이런 애기소라밖에 없어. 아우. 어떻게 된건가? 소라를 다 잡아가서 없는건가? 아우. 없습니다. 소라가. 뭐그만한 사이즈가 안나와요. 그래서 한번 뒤져보자. 자. 여기도 어디 보자. 야. 어우. 작다. 잘가라. 왜이렇게 작을까? 오.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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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야. 이야. 낭낭하고. 이야. 주먹쓰라. 이야. 주먹쓰라. 살도 찼어. 오우. 대박. 이런걸 좋아해줘. 좋았어. 이거 베돌아치인데? 오. 살았어. 베돌아치. 베돌아치.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어? 아닌가? 베돌아치. 오우. 방생. 자연 방생. 잘가라. 오우. 자. 여기에 또. 괜찮은 사이즈 있죠? 아우. 한입 쏘라네. 괜찮은 사이즈였더니. 살이 없어. 살이. 아. 한입 쏘라. 얘는 방생이다. 방생. 오호호호호. 소라. 한입 쏘라. 얘는 살이 맞네. 방생. 박하지. 아우. 쥐. 도망갔어. 빠르네.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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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다. 그렇지. 이 정도는 가져갈만 한데. 얘도 샜지. 아. 얘도 한입 쏘라 했어. 아. 아. 너도 방생. 그렇죠. 소라나. 자고로 사이즈가 이래야 소랍니다. 좋은 사이즈. 좋아갑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소라가. 굿. 저기도 소라가 있는데. 얘도 한입 쏘라. 살이 찬 한입 쏘라네. 잘가라. 아유. 그러니까. 지금. 보여요. 야야야야야. 이게 소라지. 그렇죠. 이게 소라입니다. 어우. 두 마리 득. 득. 득했습니다. 여러분. 좋았어. 여기 하나 보이는 것 같았는데. 소라 아니었나. 소라가 아니었나. 소라가 아니었나 보다. 패스. 자. 여기에 소라가 있는데. 과연 얘는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거네. 이런 꽝. 아. 여기 소라 소라 소라. 으쌰. 아우. 한입 쏘라. 왕생. 여기도 소라. 으쌰. 어우. 얘도 한입 쏘라다. 한입 쏘라야. 어떻게 된 게. 다 방생입니다. 방생. 방생. 자. 여기도 소라. 소라가 있죠. 어우. 얘는 살이 꽉 찼다. 한입 쏘라. 아. 왜 한입 쏘라 맺는 거야. 살가라. 으아. 여기에. 보이십니까. 아. 진짜 작다. 어. 애기다. 방생. 자. 여기도 소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크네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 가자 가자. 가보자. 집으로 고고. 자. 헤루지를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체란남비가 너무 심해요. 이제 좀 휴식을 하다가. 낚시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낚시하러 왔으니까. 헤루지는 여기서 끝내고. 낚시합니다. Sc effortшей. 아시아. 아멘. 방지. 로마시아. 안뇨.